다함께 찬송가 3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09장 찬송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해 주님 양께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망설위에 날 새우사님 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니라 내 주 얼굴 배피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복 받으셔서 주 든든 대로 쓰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제 말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마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종이 되겠나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소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른받을 당시에 시대 상황은 매우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으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며 겸손히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이 행한 일을 통해 그 집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두 아들의 잘못을 제대로 책망하지도 회개하게 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의 빛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도 우리의 죄, 타락, 거짓, 욕심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제사장 엘리와 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말씀의 빛을 내 삶에 비추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정직히 돌아보고 사무엘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겸손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겸손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다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새신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새신에 온 교우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삶의 지표로 삼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간증들이 가득하도록 교회학교 자녀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도록 1월에 진행되는 정기당회, 구역회, 속회출범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둘째,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코로나 백신이 전세계에 공평하게 분배되어서 아무런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접종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방역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방역당국과 위료진들이 지치지 않고 세임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셋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라의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며 정치, 교육, 경제, 가학, 문화, 예술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북한의 8차 당대회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하여 남북관계의 새로운 물고가 트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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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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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귀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역사를 위해 쓰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어 신년 새희망 옹교우 특별 새벽기도회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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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